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 이제 특별한 포즈를 좀 해볼텐데요. KCMC 하면 감성 보컬 있잖아요. 프로그램에서 보여주신 감성 가득한 포즈. 감성 가득한 포즈. 노래 부르는 포즈도 좋고요. 맏형으로서 공직한 포즈도 좋고요. 네 좋습니다. 네 좋습니다. 아직 내려가지 마시고 왼쪽을 향해서도 한 번만 해주십시오. 네 왼쪽을 향해서도 감성 가득한 포즈. 뭐 방금 하셨던 거. 네 좋습니다. 네 오른쪽도 한번 해주시죠. 하나 둘 셋. 네 감사합니다. 네 KCMC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가수보다 더 노래 잘하는 배우. 개그민보다 더 웃긴 배우. 권혁수씨 자리하셨고요. 왼쪽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 충분히 시간을 주십시오. 네 좋습니다. 가운데 봐주시고요. 네 오른쪽도 좋습니다. 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모창을 많이 하시는데 권혁수씨가 나오시는 건지 김경호씨가 나오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조금 재미있는 혹은 유쾌한 표정 포즈 부탁드립니다. 좋습니다. 네 왼쪽부터 하겠습니다. 네 가운데 갑니다. 네 오른쪽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권혁수씨였고요. 자 우리 출연자인들은 조금 더 붙어서 서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 이쪽부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쪽부터. 네. 막내 수정이형은 KCMC의 포즈를 따라오고 나머지 두 분은 또 두 분 나름의 포즈를. 좋습니다. 네 가운데 찍겠습니다. 자 이번에도 다양한 게 좋습니다. 무한도션인가요? 네 좋습니다. 자 이번엔 오른쪽. 자 맏형이 V를 했고요. 뒤에는 하트 따봉. 좋습니다. 자 이번에는 매분의 마음이 얼마나 통한. 자 이번에는 매분의 마음이 얼마나 통한. warrants 하트 따봉. 자 이번엔 유쾌한 표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